코끼리 도둑단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탄아, 이리 와서 저것 좀 봐봐. 어? 여기도 코끼리네? 물과 먹을 곳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요. 이 때문에 가끔씩 도로가 막힌다고 합니다. 어? 코끼리가 사탕수수 훔친다! 맞습니다. 앞에 있는 코끼리가 길을 건너는 척하며 차를 막는 사이 다른 코끼리들이 사탕수수를 빼가는 겁니다. 그러면 코끼리 도둑단이네?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사람들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랍니다. 거미니? 사람들 때문에 숲을 빼앗긴 코끼리들에게 조금이나마 용서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네요. 아, 그렇구나. 아, 저렇게라도 동물과 사람이 어울려 산다면 그나마 다행이네. 이걸 알고 있는 코끼리들도 욕심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사탕수수를 먹고 트럭을 보내줍니다. 우와! 코끼리가 티라인 오빠보다 한 수 위네. 그러게. 한 수가 아니라 두세 수 위네 되는 것 같아. 야! 저걸 보고 감탄만 나면 어쩌자는 거야?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먼저 공사를 하는 것처럼 꾸민 뒤에 일반 차들은 그냥 보내고 물건을 실은 트럭이 지나가면 트럭을 세운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작전을 시작하는 거지. 통과! 안녕히 가세요. 예, 수고하세요. 잘했어! 작전 성공! 정진이! 어허라! 이번에는 대형 TV구나 좋았어! 엔라인 시작해! 나와라! 클링클링! 아웅! 라인 1땡이다! 트럭 지붕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도둑 맞은 트럭에 구멍 자국이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훔친 거였어. 라인 1땡! 당장 멈춰요! 알라디오! 또 꼬만한 깡통로봇이잖아! 아니, 쟤들은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거냐고! 아웅! 뭘까? 우리의 사도가 구멍을 내고 돼? 다행히 이곳에서 두 명 있으실 것 같은데 전방학은 무릎에 구멍을 내고 있다네요. ons을 하세요. 잃은 데 amer을icht. 이렇게 마치지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도둑은 공격을 내고 있습니다. 드라마사항을 지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Secretary의 플러스는 아웅! 도별 진진 짐! 도별 진진 짐! 개쌌! 파이팅! 끝!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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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와! 비켓스! 으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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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잘한다! 냉 애 애야야야야야 안 되겠다! 커다라! 세다라! 광산총! 음?! 음? 오빠! 이러면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잖아! 걱정 마! 나와라! 찌리빵 드란빵! 으악! 라인 로봇 총출동이네! 디구베어 잼 혼자 괜찮겠어? 차탈! 아무래도 인피니 툴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알았어! 로! 카본! 인피니 툴! 로! 스나이퍼 잼! 도와줘! 세상 넓다! 한 방에 갈 수 있으니 겸손해라! 나는 어떤 쪽도 쓰러뜨리는 코끼리 카보! 스나이퍼! 나이너먼! 보드 공격! スナイパー、ワートケロン! サナ・コメラス! ただ、パワープティックス! 何もって! ハイルゾーのゲームは 見え dareな オジロワロ! 我とは、ビークわかる 我がチェンジをととなかった させるでいいよ! ディエム・ハンダー! チェンジ! ディエム・ハマウン! ディエム・ハンダー! 슬라이퍼 잼, 플러스! 한 방에 보내주지! 에너지 충전! 적을 겸손하게 만든다! 슬라이퍼 샷! 슬라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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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